아, 설지 씨는 주로 어떤 그림을 그려요? 사람? 아님 자연? 알고 보니까 새터민이더라고 새터민? 탈북자? 미녀 탈북 화과라 괜찮네, 배경 소리 좀 있네 설지는 북에서 선전화만 그렸니? 네, 그려라 하면 국을 그려 시키는 대로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? 이제부터 한국 최초의 탈북자 팝 아티스트가 되는 거야 나라면 언니처럼 아예 자겠어 내가 왜?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일하고 그냥 살잖아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? 막 패러디야, 패러디 패러디한 걸 또 패러디하니까 문제지 너 이게 재미있니? 어떻게 저거 재미있게 살 수 있니, 우리가? 익숙해지는 통증은 없어요 아픈 자기가 다시 아파져도 항상 아파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만들어서 찍으려고 했던 거 맞아? 근데 내가 찾은 게 진짜 같다니까 내가 찾은 게 진짜 같다니까